경호강에 물안개 입니다. 산층 경호강에 물안개. 상당히 아름다워요. 집으로 복귀하는 중에 이렇게 한번 찍어 봅니다. 이쪽에 보이는 건 대밭인데 대밭도 안개에 살짝 가려서 진짜 멋지게 보여요. 그리고 여기 산 위쪽에 또 안개가 또 꼈죠. 이중으로 여기까지 물이 찼었나봅니다. 여기 갈대뜜이, 쓰레기뜜이, 나무뜜이 이렇게 여기까지 최고수위대 여기까지 다 샀었던 거에요. 상당히 물이 많이 올라왔었죠. 길에서 얼마 차이가 안나고 경치가 참 좋습니다. 여기는 산층 경호강 입니다. 이야 죽인다. 죽여 죽여. 좋네요. 너무 좋네요. 경호강 전체가 지금 이렇게 안개가 깼을 것 같아요. 멋지다. 호수에 있는 섬처럼 보이네요. 앞에서. 이런 데는 간혹 엄한 물고기들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강하고 연결되어 있죠. 쓰레기때미 빼고 딱 필름만큼만 딱 촬영해야 돼요. 이렇게. 진짜 아름답게 나옵니다. 이 부분하고 저 부분. 호수가에 있는 섬처럼. 그런데 섬이 아니죠. 저기에는. 더 멋진 곳도 있을건데. 일단은 지나는 길에 한번 찍어봤어요. 지금 아마 경호강을 아무데나 찍어도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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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